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라는 글에서 장관이 확증 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 미수 사건에 수사 지휘권식이나 발동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 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라며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 등 두 명을 기소했습니다 LG전자가 커피 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와 함께 휴대용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미니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부터 엔젤리너스 매장 중 방문객 수가 많은 강남역점 등 4곳에 퓨리케어 미니 체험존 남한의 안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건강과 위생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혼자 카페를 찾는 고객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퓨리케어 미니의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늘어난 838억 원이라고 7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 증가한 2조 6,500억 원이며 단기 순이익은 3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추진 소식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7일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자문사를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답변을 요구하는 조회 공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유력 인수업체로 현대중공업그룹을 꼽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설이 퍼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는 검토한 적도 없고 자문사를 선정한 일도 없다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에큐온 저축은행과 금융 IT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IT 사업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에큐온 저축은행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고객 서비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SK브로드밴드는 최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시스템 용량과 성능을 높이고 금융 고객 수요에 맞춘 시스템 구조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금융사와 협력해 금융권의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적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 3,167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하며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 아파트 만 3,573채를 사들이면서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자금 마치 3조 1,691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이라며 규제 사각지대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짜 임차인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집 대신 상가를 보유하며 월세를 받는 월세 소득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서를 보면 인천 서구 완정로 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제곱미터짜리 상가 한 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가 가격은 약 3억 3,915만 원으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낮게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과거 치과병원을 직접 운영하던 상가로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경혜 변호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최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량급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진 데다 방통위원장까지 윤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덧대지면서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권력의 범죄행위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